도전 사람이 없어요 도전 도전 부담스럽지 않게 멀리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네 저희 유튜브 컨텐츠 만들고 순천만국사정원에 대해 위험한 곳으로 우리 영상에서 함께 함께하는 영상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리와. 이름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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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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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이사. 이 아이사. 이 아이사. 도구가. 아, 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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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하는지? 그냥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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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유는? 여행. 순천. 여행. 여기. 여기. 물이 가능하네? 네. 네. 나이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Please check it. You like it? Yeah, of course. I love it. I'm not lying. OK, OK. Let's go to the second spot. You gonna send me those pictures? Sure, sure. That's good. Please let me know your Instagram ID. OK. The second spot is there. I will show you how to pose. OK, first. Sit down here and stretch your arms like this. Oh, nice. Wow. One, two, three. One. You look good? Yeah. OK, let's go to the third spot. It's the last. OK, most people who visit here, they take pictures like in this way. I don't mean it's bad. It's good. Can you check it? It's good, right? But we found one spot. At the top of this place here is one spot for the second spot. Yeah, here. Yeah, here. Here, it's the first place. This one is the first place. France Joe. How about это? 6-1,000. 5배 정도. 2.5배 걸고 아무한 4그룹 전체에 다 걸리게끔 찍고 하늘이 조금 더 Is there another pose? Okay. Work. Let's go. Let's go. Like that. Nice angle, right? Nice. I like it. Are you satisfied? Yeah, I'm very satisfied. Yeah, 10 on 10. Thank you. Thank you, bro. Thank you. I appreciate it. Thank you. How are you guys? Of course, there will be a beautiful spot here, but we will be able to go to the spot. Hello, father and mother. I'm going to take a picture here. I'll take a picture here. We can take a picture here. We can do it. I'm going to take a picture here. We can do it too. Hereby, hereby. Let's take a picture here. I'm going to see the picture here. See you. Hereby. 우와 움직이네 아버님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모습도 찍어드릴까요? 괜찮아요? 어? 쪼꼬? 안녕하세요 여기서 찍는 것보다 더 잘 나오는 데 있는데 그쪽에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제일 좋다란다 와 저기서...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희가 포토 스팟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찍고 있는데 어떤 콘텐츠냐면 여기서 이렇게 찍는 것보다 저희가 찾아놓은 스팟을 모셔서 저 사진을 찍어주는 콘텐츠예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어? 아기 괜찮아? 그래! 네! 삼촌 따라와!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가시죠 너무 귀여워서 멀리서 보고 있다가 예쁘게 찍어주세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럼요 여기에 이렇게 서서 그래 왼쪽 손은 이렇게 이쪽 와서 이쪽 와서 여기 서서 한번 해봐 삼촌 따라서 똑같이 왼손으로는 저기 하늘을 찍고 자 좀 더 여기 우측으로 가죠 그죠? 조금만 우측으로 한 걸음만 더 좋아! 됐어! 거기서 가세요 딱이다 찢을게요 너무 잘해 자세 봐 허리춤이 언젠가 벗어서 아버님! 어머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장소 차이로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저희가 찾아놓은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찾아놓은 느낌이 다른지 저희가 찾아놓은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찾아놓은 건데 사진 저기 와서 파시고 아버님도 손가락 찍고 뒷발 빼고 똑같이 애기도 손 손 남겨 내가 또 찍어야 돼 내가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어디서 가나요? 이거 잠시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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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저기 고마워 어? 어? 저기! 아니요 마지막 이거 다 끝난다고 눈물 됐다 끝난다고 잘 따라가요 먼저 뛰어갈게요 먼저 먼저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 멀리서 보고 뛰어왔는데 저희가 사진이 잘 나오는 스팟에서 사진 찍어드리는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원하시면 한정 저희가 찍어드리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앉아계신 저기부터 할까요? 저희 먼저 여기서 한번 와보시겠어요? 5분 남아서 노을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너무 예뻐 한번 여기 앉아보시겠어요? 네 누군이 앉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깨동무 한번만 해주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스팟으로 이동할게요 다음 여러 개 더 있어요 한 번에 다 전달 드릴게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냐 너무 덥지 않았어요? 어 그래도 안 더울 때 오셨네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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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풀이 이 건물이랑 맞게 일단 당겨서 다 이해하십니까?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분이 팔 한번 뻗어볼게요 양팔 하늘 높이 좀만 더 높이 위로 좋아요 지금 너무 좋다 좋습니다 다음 스팟으로 갈게요 뛰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 이거 아니었으면 퇴근 못했어요 지금 가는 데는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 저희도 어제 우연히 발견한 스팟인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대구 대구요? 바로 어 저거 사진 찍고 계신데 근데 찍어드릴게요 조금 더 이쪽으로 갈게요 손 잡으시고 서로 마주 봐주시고 서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마주면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서로 서로 마주 봐주시고 두 손 다 잡으시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와 대박이다 됐습니다 하나 앞에 보고 뒤에 보고 뒷모습 예쁜 잡고 예쁜 잡고 네 고맙습니다 너무 안 좋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